배우 황승헌이 올해 스포츠 패션의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을 배우 황승헌이 레깅스 패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배우 황승헌은 오늘 매거진 화보 촬영 차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화사한 핑크 컬러 후드 집업에 블랙 레깅스를 입고 각선미를 뽐내며 공항에 나타난 황승헌은 올해 스포츠 패션의 봄 트렌드인 피스피레이션 스타일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피스피레이션이란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바디라인을 강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으로 표현하는 패션 신조어로 황승헌은 긴 비행시간을 고려한 듯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을 고루 보여줄 수 있는 유행 아이템으로 똑똑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한편 황승헌은 2018 fw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하는 등 바쁜 라나를 보내고 있다. 한편 황승헌은 2018 fw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한 패라인의 트렌드인 피스피레이션